아이덴티티를 담은 개성있는 디자인과 맛으로 실험적인 결과물을 성공으로 이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형들 대표 김진아입니다. 저는 디저트의 컨셉을 만들고 디렉팅을 주도하며 케이크에 나라는 브랜딩을 입혀오고 있습니다. 재료부터 색감까지 원형들의 유니크한 디자인 케이크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원형들의 오리지널 레시피부터 영감을 케이크로 구현해내는 노하우까지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평범하진 않지만 낯설지 않은 원형들과 함께 유일무이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방법 독특하지만 조화로운 맛으로 우리 가게만의 대표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저는 원형들 대표 김진아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